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정콘조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2020년 이펙터 타임즈 베스트 기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버브 부문입니다. 몇 년 전까지 많은 연주자들의 페달보드 위에는 리버브 페달보다 딜레이 페달이 더 많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리버브가 가지고 있는 환상적인 공간감은 계속해서 진화해왔고 음악씨는 계속해서 변화해왔습니다. 현재는 많은 연주자들이 딜레이보다 리버브 페달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리버브 페달들이 그 변화에 큰 몫을 해왔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페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븐타이드에서 제작이 되는 블랙홀 은총 C9.5점 저 9.5점 크레이지 튜브 서킷에서 제작이 되는 스플래시 마크4 은총 C10.9.5점 OBNE에서 제작이 되는 프로세션 리버브 은총 C10.9.5점 역시나 OBNE에서 제작이 되는 다크스타 패드 리버브 은총 C9.5점 저 9.5점 3시리즈 리버브가 원래 가격이 제법 나가는 페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가장 기본적인 기능만 갖추고서도 베스트5에 들었다라는 것을 준비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사운드를 하나씩 들어보죠. 일단은 이 블랙홀 같은 경우는 H9의 냄새를 줄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븐타이드가 원래 사이즈가 엄청 큰 이펙토로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H9으로 재미를 좀 보고 그 이후에 블랙홀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리스의 케이스를 많이 베끈 치가 영향이 있습니다. 세컨더리 펑션 기능을 집어넣음으로써 이 알트 펑션과 비슷한 느낌의 기능을 집어넣어서 노브 숫자는 줄이고 편집은 좀 더 쉽게 만들었던 부분들이 있죠.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스트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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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븐타이드도 역시 렉을 제작을 하는 회사고 메리스와 마찬가지로 렉을 제작을 하는 회사고 공간계 특히나 이븐타이드는 공간계로 굉장히 정평이 나있는 브랜드잖아요 그 공간계 중에서 리버브와 관련된 사운드를 종합적으로 모은 멀티페달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압도적인 사운드는 뭐 그리고 저는 약간 유치한 얘기긴 하지만 어렸을 때 노래를 들을 때 마이크에다 노래를 하다가 노래하는 사람이 입을 쩝한다는 소리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기타를 어쿠스트리트에 다 피익 플랫 이렇게 슬라이드 하는 소리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거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었는데 이 친구는 일렉기타를 사용을 하면서 은총씨가 이렇게 툭툭툭툭 치는 뉘앙스들이 그대로 청자에게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굉장히 인상 깊은 페달이 아니었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은 스프레시 마크4 그렇습니다 스프레시 마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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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아까 저희가 다뤄봤던 블랙홀보다 조금 더 밝은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좀 더 밝은 느낌이 들었던 페달이다. 그리고 가운데 노브를 돌려서 굉장히 다양한 타입의 리버브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졌던 페달입니다. 다음은 OBN의 프로세션 리버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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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렇습니다. 이 OBN이라는 브랜드를 저희가 2020년도에 처음 만나봤는데 다소 생소했던 브랜드인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아트웍 자체가 약간 월러스 오디오랑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리움가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지만 공간계에서 압도적인 사운드들을 연출을 하면서 저희한테 큰 놀라움을 선사했던 브랜드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OBN에서 제작이 되는 다크스타 리버브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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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이 루가 뒤에서 이렇게 같이 패드를 누르면서 연주를 해주는 듯한 느낌도 들고 있고요. 굉장히 매력적인 그리고 지금껏 만나보지 못했던 리버브의 영역을 건드렀던 페달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JHS의 3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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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리바 어떻게 보면 주목해봐야 될 페달이다 주목해봐야 될 시리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라와 있는 친구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단순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만 리버브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소화해야 되는 그런 친구였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꽤 오래된 얘기예요. 꽤 오래된 얘기고 리버블은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지만 저희가 처음 리버블을 만났을 때 기억은 분명히 한계가 있었어요. 이 정도까지만 해라고 이펙트 회사들에서 물론 그때 음악 씬의 분위기 자체가 그렇긴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면 요즘에 나오는 리버블 자체는 그런 한계를 아예 무시하고 굉장히 깊고 굉장히 풍성하고 굉장히 몽환적인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다. 단순히 룸 리버브, 홀 리버브, 스프링 리버브의 한계를 넘어서 스페이스 리버브라고 그러잖아요. 쉬머라든지 정말 우주공간의 유형한 느낌까지도 연출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최근 음악 씬에서 이런 앰비언트 사운드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원래 예전에는 다들 페달보드 마지막 단위 딜레이가 보통이었고 리버브를 그냥 제가 있던 제가 제 주변에 있던 연주자들, 프로 기타리스트들 봤을 때 웨쉬라는 웹이라는 리버브 되게 심플한 거였어요. 노브 하나 달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마지막 단위에 넣으면서 리버브를 조금씩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리버브도 과한 게 아니라 되게 그냥 좀 어느 정도 적셔주는 느낌인데 요즘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시절 생각하면 정말 과하다면 과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그만큼 아날로그 페달로 이런 스페이스감, 공간감을 연출할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음악적 다양성이라든가 이렇게 장르적 다양성들을 연주자를 통해서 많은 영감을 주고 그런 식으로 음악적 발전을 더 참 많은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은총씨한테 2020년 가장 큰 인상을 남긴 리버브 페달 하나 선정을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아무래도 이 그림은 좀 기계하지만 다크스타가 좀 특이하죠. 소리가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애들은 좀 겹쳐지는 부분도 좀 들리긴 하는데 이 다크스타에서 그리고 이게 이름처럼 좀 약간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음침한 분위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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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사실 리버브를 생각을 할 때 그냥 정말 아름다운 사운드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리버브가 음침할 수도 있구나라는 거는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본인의 페달 중에 보통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리버브 사운드일 것이므로 아예 다른 색깔로 다크스타를 넣어보시면 또 하나의 리버브 빈칸 그러니까 이 사운드를 좀 더 메꿔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이븐 타이브의 블랙홀을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리버브를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때 스프링 리버브의 매력에 빠져서 스프링 리버브를 따로 구입하신다든지 플레이트 리버브를 좋아하셔서 따로 구입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종합 선물 세트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리버브에 관련된 A부터 Z까지 모든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는 페달이기 때문에 가장 최고급 품질의 리버브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친구들도 굉장히 훌륭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지만 이원 타이브의 블랙홀 꼭 한번 만나보시기를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두 가지 부문이 남았어요. 두 가지 부문이 남았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리먼저입니다. 이펙터 타임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